아름다운 봄날의 신부가 되는 그녀를 섹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. 결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상진이 소영이. 결혼 축하합니다. 프러포즈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봐 주세요. 너무 좋나봐. 어느 날 이제 밥을 먹다가 포즈를 줬어요. 몇 장 정도 됐어요? 다섯 장. 이렇게 함께 잘 삽자 삽시다 이렇게. 함께 삽시다. 접수는 어디였어요? 찌푸다. 그럼 어떤 장소였는지. 아 그 길. 길? 송철 씨는 외롭지 않아요? 혼자 외롭지가 않거든요. 저는 이제 당나귀를 이용하였거든요. 당나귀가 오실던 살아요. 얘기 왜 하고 싶어 모르겠는데. 계속은 냄새에 폴폴 풍기는 러브 스토리를 공개하기 위해 오랜만에 MBC의 모습을 드러낸 오상진 씨. 상암 신석은 첫 방문이시죠. 어? 우왕좌왕 헤매시는 건가요?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일정 없으셔서 못 들어오신 거예요? 아. 예. 직원이 아니니까. 앞으로 MBC에서 자주 만나요. 완전 좋아졌네. 매일 저기 집에서 인사드리고 모시고 이제 행복합니다. 제 휴대전화에는 최고 존엄이라고. 보이시죠? 자나 깨나 소영 바라기 행복한 오상진 씨. 요생남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. 그렇다면 소영 씨의 요리 솜씨를. 가끔 데이트를 또 하잖아요. 라면을 딱 끓여왔는데 한강인 거예요. 저희 집이 이제 바로 한강 가거든요. 한강 옆에서 한강 라면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고. 그렇게 생각해요. 소영 씨 아파트 벤치 밤에 앉아서 확신합니다 이거. 자키스가 그럼 어떤 장소였는지. 길. 소영 씨와 대답이 전혀 다르죠? 그럴 일 없어요. 그러니까. 일대에 등장하는 몰래 온 손님. 뒷모습도 예쁜 오상진의 그녀 소영 씨였는데요. 그리고 예비 신랑의 말에 쫑긋 귀를 기울이다가. 산소 같은 논제인 것 같아요. 이제는 없으면 숨도 못 쉬게 될 것 같고. 숨 못 쉬게 부끄러워하네요. 그래서 이 태도를 오래 하셨군요. 아니요 몰라요 전혀 몰랐고요. 아니 어디냐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.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. 선생님 얼굴이 빨개졌어요. 네 이거 어떻게 하고. 다행했어. 아니 예쁘네요. 너무 좋아하시네요. 왜 그러지? 여기서 확인할 게 있죠. 저요 아까? 혹시 다르게 말했어? 그런 것 같습니다. 진짜?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. 길에서 하셨다고. 벤치였나? 여기 약간 립스틱이. 거기 가서 벤치였나? 달콤달콤하네요. 벤치? 안 길인데? Haj이Cuál niveau 가고. Then, 문서치올 Ride의 사라 غ이입니다. 짜bing circus crowd. 열äre 즐거운 hour. 그렇다고 crec minority 마 clan. 두 sue 존More infiltrated.